안녕하세요. 빨간체크입니다. 증시가 너무 많이 내려오죠? 조금 마음이 불안할 정도로 많이 내려오고 있고 2일차 12시 10분 청약경쟁입니다. 청약경쟁도 예상보다는 좀 덜 들어온 듯 보여지고요. 청약건수가 어제 한 4만건 들어왔는데 오늘 지금 12시 10분에 7만 7천건 정도 들어왔고요. 증거금은 6,400억 정도밖에 안 들어왔죠. 예상보다 조금 저조하게 들어온 듯 보여지고요. 이 정도 수요의식 결과면 조단위는 일단 증거금이 2일차 정식대쯤이면 넘어야 되는데 정식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청약도 기피하는 듯한 느낌이고요. 일반 경력률이 355, 비례가 711 최종을 예상을 해보면 청약건수 12시보다 2배수 정도 들어가서 15만건 정도 예측을 한다 그러면 균등은 추첨이든 아니든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. 추첨일 듯 아닐 듯 할 정도의 수준에서 끝날 것 같고요. 비례 한 주는 일반 경쟁률이 지금보다 2배수로 된다 그러면 800 정도 될 거고요. 비례 경쟁률은 1600이고 증거금은 1조 5천억 정도. 금액이 얼마 안 되죠. 그래도 한 3조 내외 3조에서 4조 사이 정도는 들어올 것 같았는데 일단은 15시 정도 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니까 그때 보고 청약하는 것도 한 방법일 듯 하고요. 상당히는 10월 7일이고 남은 멤버스 회원은 수수료가 없을 테고요. 좀 이따 경쟁률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. 아 그리고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이 종합주가 지수가 너무 많이 내려오죠. 거의 뭐 투매 단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. 투매는 아닌데 예전에 2만 사태 때 하루에 100포인트 150포인트씩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었던 근데 그때 종합주가 지수가 1000에서 1500 사이였는데 그때 하루에 10%씩 떨어져다 오른 적도 있었는데 그 정도 단계는 금융위기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극락을 한 거고 바닥을 예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연금저축이죠. 연금저축에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서 그거를 주식형으로 다시 돌려놓을 생각이고요. 다행인가요?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금액이 지금 주식 갖고 있는 보유금액이랑 비슷하죠. 그러면은 50% 정도 물타기하는 효과가 있나요? 예전에 주식형으로 옮겨놨어야 했는데 깜빡 잊고 안 옮겨놨다가 계속 갖고 있다가 이에 돌려놔야 될 듯하고 계좌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